송혜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식 접했는데 돌아가셔서 전국노래자랑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장수 MC 아닙니까?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항상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 있을 때마다 송혜 선생님이 올라가 있으면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가슴이 덜컹했다 별일 아니구나 송혜 선생님이 항상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 있으면 초록창에 걱정했었는데 정말 뜬금없게도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최장수 MC로 기네스국에 등재된다고 하더라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송혜 선생님이 원래 그 함경도 출신인가 그래요 이북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부산으로 가갖고 부산에서 가수 활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MC로 발탁이 돼갖고 정말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삶이 진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고 94년을 살았으면은 그 인생의 깊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참 어떻게 보면은 유재석 아저씨도 존경하는 게 송혜 선생님이죠 그쵸 근현대사 그 자체 자택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요 여기에도 유튜브 댓글 조카치단 애들이 있다고 조카치단 애들이 있다고 Could 훼손의 확인이 됐고 Becky 이빨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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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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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고민거리 반으로 줄이는 법이 오늘의 이슈 게시판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베스트 글로 올라갔네요. 직장인 제한씨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으로 가득 차있다. 무슨 옷을 살까? 기획안을 어떻게 쓰지? 수현씨는 왜 카톡에 답이 없지?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중대한 고민까지 고민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수준으로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민, 걱정에서 불안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맞아. 이 고민이라는 게 웬만한 것들은 저는 이제 그냥 고민할 게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버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이 있어요? 저는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해요. 항상 유튜브에 관련되어 있는 고민은 진짜 많이 하고 방송 고민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방송 고민도 계속 있고 그랬으면 여러 가지를 저도 좀 도전하고 그랬을 텐데 모르겠어요. 제 방송 콘텐츠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걸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게 질리지 않는 거라. 모르겠어요. 이게 좀 질리지 않는 거라. 개인 솔방으로 사실은 방송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방송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유튜브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월요일, 화요일 코트 방송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고민임. 아, 그런 고민 있었어요? 아, 정말. 정말 고맙네요. 네. 아무튼 불안까지 가면은 고민이라는 게 불안까지 가면은 이게 굉장히 좀 힘든 거라. 네. 고민이 불안으로 지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실제보다 훨씬 위중한 일로 판단하거나 별로, 어, 아, 과도한 반응. 네. 이 상상력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네. 저도 그래서 경찰 조사 받는 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결론적으로 하루 만에 다 끝내기 위해서 네. 내일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뭔가 나한테 들이닥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빨리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게 어, 고민 때문에 이제 상담했던 2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고민을 잘하는 방법은 포스트잇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써보라고. 오늘 할 것, 일주일 안에 할 것, 장기적인 과제 이렇게 시간순으로 배치를 해놓고 보라고 하네요. 근데 웃긴 게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원래.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항상 할 일 써놓고 뭐, 좀, 메모해놓을 게 있으면은 필요하면은 항상 그렇게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냐면요. 4월 29일날 제가 썼네요. 예. 좀 볼게요. 좀 창피하긴 한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 약간 논란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가만히 있는다고 풍선 쏘는 거 아니니까 자주 기대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자. 흥분하지 말고 시청자들한테 욕하지 말자. 많은 시청자들을 이용하려면 풍선받았을 때 잘해주자. 보상심리, 억울감, 감정호소하지 말자. 열심히 하다보면 다 알아준다. 진정한 무관심은 무대응, 무원이다. 반응해주지 마라. 현명하게. 날뛰는 애들과 지랄맞게 깐깐하게 구는 애들은 외로워서 그렇다. 따뜻하게 대해줘라. 근데 지금 이대로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졌어요, 제가 얘네들한테. 못하겠어요. 웃으면서 달래주는 거 유치원 선생님이 저는 요즘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됐어요. 예. 이거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 또 스트레스 받네. 지금 공중전화를 옮겨다니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네요. 031-213-6147, 031-247-4749 전화국마다 다니면서 지금 공중전화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장난 전화하고 있네요. 미치겠다. 왜 살지? 추적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새끼들이 많은데 내가 이 말대로 하려면 날뛰는 애들, 지랄맞게 깐깐하게 구는 애들은 외로워서 그렇다. 따뜻하게 대해줘라. 이런 개새끼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지금 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쳐서 터져요. 예, 정말로. 별거 다 써놨네요. 보니까 다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 바이크 센터 가서 블랙박스 체크하기 수면제 사기 베네민 라이더 파일럿 컨텐츠로 해보기 뽀또 리액션 해보기 아원추백 부금해서 리액션으로 만들기 했고요. 새 판집자 공고 뭐 여러가지 있네요. 콧박이 장기자랑 대회 뭐 이거저거 컨텐츠 관련된 것들 써 놓은 것도 있고 요즘은 저걸 안해요. 제가 왜 안 하냐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생각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버리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아, 수면제는 왜 샀냐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잠을 초반에 이제 복귀하거나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방종하고 나서 7시간 방송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바이크 타고 나가고 되게 위험한 하루를 보내고 막 그런 적이 많아갖고 다음 날 방송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수면제를 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신경정신과를 가갖고 상담받고 수면제 처방받기가 싫더라고. 내가 뭔가 멘탈이 약한 사람 같고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뭔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고 살아도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어도 내가 못 가는 이유가 남들의 시선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여러분들 분명히 우울증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뭔가 성격이 하나쯤은 뭐가 나 있을 거라. 근데 여러분들도 안 가는 이유가 저랑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버티다 버티다가 도저히 내가 못 버틸 것 같을 때 정신과를 가려고요. 그러려고요. 지금은 잘 자요. 지금 누우면 바로 자요. 왜 자는 줄 알아요? 왜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알아요? 좀 멀리 보려고 하고 있어요. 멀리 뭐 오늘 같은 날도 그냥 하나의 조각일 뿐이다. 멀리 이리일비하지 말자.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냥 먼지 같은 시간들이다. 오늘 스트레스가 받아도 내일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야. 라든지 뭔가 스스로한테 계속 그런 걸 불어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안 가고 버틴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병원을 가시고 예 좀 한번 버텨볼 수 있으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스스로에게 불어넣어 보세요. 예 알겠죠? 씨발남들아 팬과의 고맙습니다. 아 이제 병이 있어서 그래요. 미안해. 아니 갑자기 욕을 하는 병이 생겨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빙구가 아이고 공짜로 보기 미안해? 근데 그것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도저히 돈 못 벌면 그때 멤버십 해가지고 풀영상은 돈 내면 볼 수 있는 걸로 하자. 어때? 근데 그 본체로는 제가 일주일 전에 검토해놨어요. 아 풀영상 말이야 풀영상 그러면은 혜택은 아니지 혜택이 있지 아니지 성재합창단 풀영상을 올릴 수 있잖아 아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렇지 멤버십 가입한 사람들 있으면 그럼 멤버십 더블로 해야 돼요. 풀영상도 만들고 본체널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아예 통짜 풀영상을 올려버리면 되지 멤버십도 7시간짜리를 멤버십도 요금제가 여러개예요. 알아 근데 그거 가격 여전히 여러분들 협상하다가 때려쳤어요. 여러분들은 다 천원으로 하라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천원에 하라 그러더라고 난 한 5,100원 정도 생각했는데 야 이 씨바라 코트야 어떻게 니 방송이 달에 5,100원의 가치를 한다고? 니가 뭐 넷플릭스야? 이 새끼 얼탱이 없는 새끼네 야 니가 뭐 OTT 서비스냐? 니가 멜론보다 더 니가 더 가치가 있어? 이 도라이 새끼야 니 방송은 다 한달에 천원딸이야 새끼야 이러더라구요 저한테 존나 열받아갖고 아 씨발놈들 속으로 진짜 아 개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이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풀령상 지금 계속 이렇게 공짜로 보고 계시잖아요 언젠간 내가 돈이 떨어져서 도저히 예 이 지금 생활이 유지가 안된다 그럼 그때는 예 하도록 할게요 당장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해놓고 지금 상태로 현상 유지하고 예 음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음 어 예뻐해주게니 어서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타는 금요일 오우야 호우 호우 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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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v 배우갖고 어 현시점 av 업계 인기 탑 티어 배우 아 본지 오래돼갖고 전 요즘 에이 전 요즘 진짜 야동을 안 보거든요 음 사실 골반 탑티어는 강민경씨랑 그 있어요 그 아이즈원이었나? 아니 그 101 옛날 그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아이돌 중에 진짜 보기 드문 골반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 있어요 예 원 아니 아이오아인가요? 예 몰라요 잘 몰라요 예 아니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김민주 말고 저기 있잖아 옛날에 그 어? 그 있잖아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요? 이거 찾자 안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누구냐면은 아이돌 이름 좀 얘기해봐요 조이 아니야 아니야 별로 안유명해 별로 안유명한데 아니야 그 아무튼 저거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멤버 많은 그거 어 임나영 임나영 그렇지 임나영 임나영이 네 이 친구 어디 멤버죠? 어 프로 프리스틴이라는 그 그룹의 멤버인데 어 이 골반 라인 봐봐요 이거 이거 뽕을 안 넣은 거거든요 이게 뽕을 넣으면은 이런 바지를 못 입어요 이렇게 뽕 없이 임하영 예 임나영 지금 보니까 별로 도드라져 보이지가 않네 오 여기 보이잖아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무튼 임나영이라고 그래 역시 전화만 해군 네 임나영 임나영 좋아하지 말라고? 임나영 상처된다고? 미아한테 안 좋아해요 예 저도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서 임나영이 저를 좋아한다 그래도 저도 뭐 그렇게 뭐 그럴 거 없는데요? 예 저는 코순이 뿐이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사먹는다 Vs 안 사먹는다 뭘 치킨을 박스에다가 완전 와 이거 울지 말고 말해봐요 호불호 뭘 만지도 안울려놓고 사먹는다 안 사먹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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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인도 길거리 음식 더러운 거는 위생 더러운 거는 알아주죠 인도 여행 가가지고 그냥 생수 마셨는데 장염 걸리고 그러잖아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들은 더러운 환경에서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잔병 치료를 안 한대요 그만큼 이제 그 그 어떻게 보면은 아나키마냥 어 이 뭐라 그러죠 그 면역력이 엄청 높대요 인도 사람들이 음 얘네들이 조금 미개했던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한창일 때 소똥에다가 소똥을 그냥 이빠이 받아 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반신욕하고 소똥으로 반신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안 걸린다고 하면서 그런 뭐 민간요법 대도 대먹지도 않은 그런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네 중국이나 뭐 인도나 소주 벽나발로 원샷하는 영상만 올리는 유튜버 계속 소주 원샷하는 영상만 올린 아저씨라고? 뭔가 특이한 케이스네 예 와 맛있는게 나오면 안 되니까 예 하 이야 병잔한 이라는 분인데요 원 컨셉이네 원 컨셉이네 원샷 원툴 어디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병잔한님 아 병잔한 공iov ken 어? 진짜 많은데 와 하 수묵 70개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이 병자난 아저씨는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요? 진짜 특이한 컨셉이다 무엇을 위해서? 야 이 아저씨 뭐 대단하네 2년 전부터 꾸준히 올렸네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병자난 아저씨? 간 망가지지 않을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병을 들이키시는 것 같은데? 물 아니야 소주 까는 소리 다 들려 이 아저씨한테는 이게 하루의 루틴일 거야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다들 뭐 돈 벌려고 한다 어쩐다 어쩐다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그냥 하루의 루틴이고 조회수가 몇이나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 하루의 루틴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그냥 기록하기 위함으로 유튜브를 쓰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보려면 봐라 난 그냥 그저 한 병만 먹겠다 기록용인 거죠 일기 쓰듯이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퍼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대단하다 사실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셔도 될까요? 안 뜨는 게 나 이런 분들이 뜨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막 뜨면서 밈화되면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이 생겨요 예 나만의 작은 유튜버로 좀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저는 뜨고 싶죠 저는 뜨고 싶고 저는 잘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리셋 시키고 싶어요 예 그 맨인 블랙에 나왔던 뉴럴라이저로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그냥 한번 싹 나를 한번 갈아엎고 36살 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예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날 모르고 영달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예 랄프는 빼고 랄프 빼고 음 음 그럼 이제 진짜 잘하는 방법 알 것 같은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지금 하면 아무도 안 본다고요? 아니요 아닐걸요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코트야 지금도 방송하면서 어? 이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멜론이나 깔짝거리고 있는 BJ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이 사 이 이 정말 험난한 이 어? 정글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애? 네 전 자신있어요 예 전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예 진짜로 더 잘 되죠 단장 먼저 선정하자 랄프는 기업이 있고 싶을 수도 있어 만약에 우리 둘만 랄프야 네 그러면은 진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응 저희 둘만 기업을 가지고 가면 어 어 그렇죠 니즈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알 수 그치 그치 물론 도우면 되겠죠 근데 장담을 못 할 것 같애요 지도해 뭐?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 될 것 같애 그래 그래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